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미가서 5장 말씀입니다.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일곱 목자와 여덟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님으로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에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왁계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에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즉 밟고 찌질이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왁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라는 내가 내 군말을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업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내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내 성업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본 미가서 말씀은 미가서에서 제일 유명한 말씀입니다. 미가서에는 이렇게 특별히 유명하거나 잘 알려진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이 한 구절이 거의 유일하죠. 2절 말씀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해 있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유명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헤롯의 궁전에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리가 여기 태어나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나 헤롯 궁전에서는 아기가 그날 태어난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제사장들을 불러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리가 어디에서 나시겠냐.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시겠냐 물어봅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해주는 대답이 바로 오늘 이 말씀.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에 또 유대 땅 베델레헤마 너는 유대 고울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한 이 말씀이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오랫동안 구원자를 기다려왔습니다. 마치 다윗왕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백성들을 일으켜 세워 인류 국가로 만들어줄 그런 메시아 구원자를 그들이 기다렸습니다. 그것은 아주 길고 긴 기다림이었어요. 그래서 베델레헤미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왕이 태어난 곳이 베델레헤미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미가의 시대 이후로 이 유대인들이 겪었던 역사는 그것과는 정반대처럼 보였습니다. 유다는 바벨론한테 멸망을 당했고 그때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도 다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성전을 짓기는 해야 했지만 그 성전의 영광이 이전만 하지 못하였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나라를 다시 세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다가 그리고 나서는 그리스의 지배를 받았고 그 후에는 푸톨레미 왕조의 지배를 받다가 그 후에는 또 셀루코스 왕조의 지배를 또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잠시 유대인의 왕조를 세웠습니다. 몇백 년 만에 유대인 왕을 세웠는데 한 100년 정도가 지속되지요. 그러나 100년 만에 내부적으로 다툼이 있고 갈라져서 싸우다가 로마의 지배 아래로 들어갔고 그리고 왕위는 이방인이었던 헤로 대개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간신히 수백 년 만에 세웠던 나라마저도 자기들끼리 자중질환하다가 날려버리고 이방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 된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시대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절망의 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그때가 구원자가 오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루살렘의 왕궁이 아니라 유대 고울 중에 가장 작은 베들레헴 마굿간의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우연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는 이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도 그렇지만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이 찾아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우리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차곡차곡 성적을 쌓아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서 대학 입학하는 것처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불교에서 어느 만큼 선을 쌓아야 그들이 열반에 든다고 하는 것처럼 차곡차곡 정립하고 쌓아서 비행기 마일리지 쌓듯이 차곡차곡차곡 쌓아서 어느 순간 예수님을 만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구원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구원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순간에 대부분 우리의 인생이 깜깜하고 비참하여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순간에 찾아오죠. 마치 베들렘 마구깐에서 일어난 사건처럼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에 존경받으시는 학자이신 이여령 선생님이 70이 넘은 나이에 세례를 받게 되신 일이 있었습니다. 벌써 십몇 년 전 일입니다. 그런 일이 쉬운 일이 아니죠. 이여령 선생님이 세례를 받는다고 할 때 주위의 제자들 많은 석학들이라는 사람들이 말렸다고 합니다.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하느냐 당신이 믿는 것은 믿는 거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여령 선생님이 복음을 받아들이시게 된 계기가 따님의 실명 위기였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딸이 앞을 볼 수가 없는데 아버지로서 딸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나도 낙심스럽고 절망스러웠다고 얘기를 하시죠. 책에 그날을 이렇게 쓰셨어요. 아내와 함께 급히 미나에게 달려갔던 날 하와이는 너무나도 눈부시고 아름다웠죠. 하와이에 눈부시고 대낮이 한밤처럼 어두웠던 그날 나는 미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오 하나님 소리가 나왔습니다. 바로 그날 이여령 선생님이 기도를 하셨다 그럽니다. 만약 내 딸이 어제 본 것을 오늘도 볼 수 있고 오늘 본 내 얼굴을 내일도 볼 수 있게만 해주신다면 저의 남은 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유대 땅 가장 작은 베들렘의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예수님도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우리의 절망의 때에 그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이여령 선생님도 바로 그러한 때 70이 넘은 그때에 예수님을 만나시게 된 것이죠. 대부분 예수님은 이렇게 만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작은 베들렘으로 들어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미가서의 예언은 이제 구원자가 오시고 나면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오시면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남은 자는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야곱의 남은 자는 사자 같아서 그 대적과 원수를 진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자가 오시고 나면 우리에게 이전에 없었던 새 힘과 새 능력이 부어질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꼭 그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 관심도 없는 이 베들렘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바꾸셨던 것과 같이 어느 날 생각지도 않았던 절망과 낙심의 때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도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던 우리의 삶도 놀랍게 능력 있는 삶으로 바꾸어 내시는 것이죠. 이여령 선생님이 그렇게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으시고 나눈 이후에 간증도 많이 하시고 또 예수님 전하시는 책도 많이 쓰셨죠. 그리고 최근에 일간지와 인터뷰를 하셨는데 지금 암투병 중이시라고 하세요. 그런데 항암도 안 하기로 마음을 먹으셨고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죽음을 맞겠다 그렇게 지금 투병을 하고 계시다는 이야기하면서 그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을 열면 차가워진 산소가 내 폐 속 깊숙이 들어와요. 이 한 호흡에 얼마나 큰 은총이 있는지 나는 느낍니다. 지성의 종착점은 영성이에요. 지성은 자기가 한 것이지만 영성은 오로지 받았다는 깨달음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 그래요. 그의 노년이 70이 넘어서 한 10여 년 좀 넘는 세월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복음 전하는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로 놀랍게 쓰임받았는지 모릅니다. 작은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이 세상을 바꾸신 것처럼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도 처음에는 그 예수님이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 열매가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4장 31절에서 3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으니 그것은 땅에 심을 때는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도 작다. 그러나 심고 나면 자라서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를 뻗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역사인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그러한 삶을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 가운데에 문득 생각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전도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이 새벽에 새벽기도 끝나고 저로 비해서 다 같이 기도하고 지하철역 앞에 나가서 전도지 나눠주는 것 또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전도축제에 전도 대상자들을 모시고 오는 것 이런 것 전도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전도하기가 어려우니까 만나서 전도하기가 어려우니까 온라인에서 전도를 하기로 그렇게 우리가 정하였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다들 반신반의 하는 것 같습니다. 되겠나 하라고 하니까 하기는 하는데 이게 되겠나 이런 마음들이신 것 같아요. 전도가 온라인에서 영상을 본다고 될까? 혹은 사람이 전도를 해야지 어떻게 영상이 전도를 할 수가 있어? 이런 얘기들도 듣습니다. 유튜브를 열어보면 나를 보라고 유혹하는 수많은 영상들이 올려져 있는데 야 누가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들어와서 이런 걸 보겠어?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거기가 유대 땅 같은 베들렘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작은 고을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것 그런데 여러분 그곳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붙들 기도 제목을 주신다고 싶습니다. 4절에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험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예수쟁이들 잡으러 가는 길에 생각지도 않게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자신은 정말 옳다고 생각해서 했던 일인데 그 자신이 했던 생각들이 다 잘못됐다고 자신의 모든 가치가 부서지는 그때에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삶을 너무나도 놀랍게 바꾸시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자로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마지막까지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일이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절 말씀 두 번에 걸쳐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구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예수님 우리 마음이 무너져 있는 그때에 우리가 가장 비참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때에 예수님의 우리의 인생으로 들어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취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오신 이 베들레헴과 같은 우리 마음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 있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 인하여 감사 감사드립니다. 새벽에 온결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베들레헴 유다국속 중에 가장 작은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우리의 마음이 작고 무너져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 들어오신다는 것을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보잘것 없을 때 우리 인생이 절망스러울 때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로 오시니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대 땅 베들레헴 같은 것 하나님 그러한 십년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 하나님 그러나 그 예수님이 작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그 무엇보다 커서 겨자씨가 나무를 이루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 그 작은 씨로 인하여 하나님 놀라운 열매 맺는 인생들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 땅 끝까지 미치리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주님 전하는 일들 가운데 사용되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도우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4절 말씀 붙들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4절에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험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진행되고 있는 우리 온라인 전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온라인 현장이 우리가 볼 때는 마치 베들레엠처럼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런 자리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온라인으로 현장 가운데로 오시면 놀라운 구원의 역사 땅 끝까지 미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온라인 전도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셔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